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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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대편님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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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바로 장시호는 이중죄로 거소로 들어갈 건데 그 다음 주에 이트브리 씨를 완전히 법적으로 무너뜨리는 이트브리 씨의 조작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조작 논리를 그 정도의 판결문에 나와버린 겁니다. 판사님의 핵심이 장시호의 취득 경위 그다음에 관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이게 최순실 이목고예요 하고 특검사팀에 윤석열 한 분 제출했는데 그 진술이 다 배척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다 배척되는 거에요. 최순실 거의 형식 논리상 어쩔 수 없을 채순실께 돌려주는 판결을 했지만 왜냐하면 검사도 주장하고 최순실도 일단 달라고 하니까 하지만 장시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건 이게 최순실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중심 주장이 태브리 피스를 취득했고 이것을 제출하는 경위를 다 믿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시무시한 판결이 납니다. 최순실 거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참이... 어쨌든 검사가 주장하니 일단 최성호 거라고 해! 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동환 변호사가 우리 거 아닌데 쟤들이 우리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권리 행사에서 가져가서 아니라고 밝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혀놨어요. 반한 소송 인정. 가져가는 이유를 우리 거라 인정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럼 주면 될 거 아니야? 빨리 포란식 다 해버리게. 그걸 이제 아직도 안 줬던 거잖아. 그러니까 안 줬던 거잖아. 지도까지. 판결이 나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또 항소하겠지 한동훈이. 또 안 준다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제 이 소송 수행자가 한동훈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기가 했던 수사를 범죄를 부정하는 건가요? 지가 웃기는 게. 지가 계속 한동훈이가 이거 최소원 거 아니라고 그러고 JTBC 태블릿은 지난해 우리가 1심 출소했는데 한동훈이가 항소해서 지금 8월 달에 2심 나와요. 이번 결심에서 한동훈이 쪽이 뭐라 그랬냐면 시간을 좀 주면 우리가 JTBC 태블릿이 최소원 거 아니라는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내겠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호통을 쳤어요. 니네가 수사해서 최소원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는 증거 찾겠다는 건 말이 되냐? 그럼 니네가 재수사를 해라. 아니 박살 내버렸어 판사가. 그 정도로 지금 얻어 터지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여러분 태블릿 정두 사건은 진짜 새로운 공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강력한 증거라고 제출했는데 최순실 게 아니라고 한동훈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조작 또는 뭐 상당 장난질한 게 들킬까봐. 그리고 집권 여당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서 니들 답해봐라고 하면서 큰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2 재판에 있었는데 판사님이 장시호 씨의 진술 치득 경위하다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장시호 말 듣고 최순실 거라고 특검사팀이 이렇게 태블릿 PC 들고 최순실 태블릿 PC가 하나 더 있어요. 극정농단 증거가 더 있어요. 난리 폈는데 거기다가 서울중앙점 4차장이 극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해버렸어요. 기자들한테 뭡니까? 그럼 이게 지금 사태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퍼즐이 맞는 게 일단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검찰은 조작을 안 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아 이게 말이 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이죠. 어젠가 그젠가 조성은 씨 관련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발 사주 관련된 재판인데 특히 조성은 씨 같은 건 저랑 한 10년 정도 안 되게 오랜 후배예요. 아는 동생인데 사실상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건 얘기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만났는데 어쨌든 그 재판에 갔고 거기서 일단 실제로 그 고발을 사주하는 통화 녹취를 틀어줍니다. 재판장에서 그럼 거기서 조성은 씨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발장을 했는데 뭐 해서 빨리 뭐 제출해 주세요. 남부지법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하대요.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남부지법이 침융검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네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사실상 실제로 고발 사주를 한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작성해서 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김웅한테 물었어요. 이거 너 맞냐? 근데 저는 맞는데 목소리는 저 같긴 한데 저 대화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또 허통 쪘죠? 뭐로 했죠? 기억 안 날 수가 없는데 기억을 해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년 전 일이니까 목소리는 맞는데 나는 저런 말 한 적이 없다. 누가 보세요. 뭐 ai가 와서 해준 거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이렇게 그동안에도 고발 사주 건도 이것도 나중에 다 나오면 실제로 한동운도 또 그런 더 위로운 윤석열 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나와보면 혹여나 저는 그런 추측도 들어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런 태블렛 같은 거 조작은 뭐 일도 아니지. 지금 뭐 진술 좀 고발 사주까지 하고 실제로 김웅 같은 경우는요. 그 조서까지 다 변경해가지고 실제로 무죄로 나왔어요. 그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난 이번에 진짜 재밌었던 게 당연히 재판이 오전에 판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한동훈이가 주로 점심 먹고 들어와서 오후에 이제 또 스테핀이 들어가요. 소영길 대표 때 이렇게 됐는데 이 자가 목포를 내려가버렸어요. 목포. 목포에 현대사무조건 갑자기 갑자기 저 선수로 왜 갑니까 그것도 1박 2일로 가서 다음 날까지도 기자들이 질문을 못 해. 이 소송은 최소원이 온 거고 피고가 법무부장과 한동훈이에요. 네. 그렇죠. 국가 선수생에서 자기 거거든 그거 선교일자가 두 달 전에 결정 났거든요. 난 이거 도망갔다고 봐. 목포로 이거 말투도 올까봐. 근데 또 목포는 또 제 나와발이 아닙니까? 또 내 단골식당을 또 들어갔더라고. 아 그래요? 어. 어금당이라고. 한 번 찾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 난 거기까지 간 줄 몰라. 목포 갔다길래 하루 만에 올라올 줄 알았지. 1박 2일을 목포에 있냐고 법무장관이 목포에서 무슨 일 할 게 있다고. 그러게요. 네. 지금 이 시국에 또 지금 대통령도 없는 시국에 왜 제 2인자라고 하는 분이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매체들은 한동훈이가 대권응보 한다고 그러는데 대권응보가 아니라 그냥 도망친 거야. 도망친 거. 무슨 대권응보에요. 1년 차가 지금. 도망친 거 뭐해요.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는데. 심지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명박 연합 정권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받고 있잖아요. 존재감도 떨어지고. 지금 그 이재명 제대로 못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성만 또 윤관석 그 영장 기낙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꾸중을 들었다라는 뭐 한간의 얘기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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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다면서요. 대권응보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야. 그는 그 정도로 쫄보고 겁쟁이나 이거지. 한동훈은. 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한동훈을 대권후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아니 뭐 일부 극우단체. 일부 일부. 친년단체에서는 대권후보로 뽑고 있긴 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원희룡으로 좀 또 말가 나타났어. 다시. 아 원희룡. 아니 왜요 갑자기. 왜냐하면 사고를 크게 치면 좋아하는 거야. 이분들은. 그 사람들은. 사고 쳐야 되는구나. 사고를 크게 쳐야 돼. 막 그것도 엄청난 사이코패시처럼 막 질러야 돼. 네. 일단 나는 몰랐다. 어떤 놈이 내가 취임하기 이전에 다 해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을 일단. 이게 일수이에요. 빠져나가려는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백지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나중에 불법 드러났을 때도. 야 나는 백지화 시키지 않았냐. 이 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지 번망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야. 지금. 이 보수 변절자들이 헷갈려 걸리는 건데. 네. 이쪽과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야. 일단 지 살길 다 막아놓고. 백지화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로 폭탄 만들어 놓은 거야.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특검 들어가 보세요. 원희룡은 빠져나갑니다. 백지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 근데. 멈잖아 일단 자기는. 따라갔잖아요. 이게. 근데 국토부 장관이 순방을 갔던 경우. 전 끌려갔다고. 전 끌려갔다고. 끌려갔어요. 맞아요. 이 분석이 많아요. 왜냐면. 너 일을 왜 그따로 처리해서. 조인트 까지 못 끌려갔다고. 조인트 까이고. 너 따라와. 말 맞춰야 되니까. 이 설이 많아요. 왜냐면 진짜로. 말을 맞춘 정황들이 있죠. 국토부 장관이 지금 사인이어야 되는데. 안 여진 이유가. 국토부 장관이 지금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쪽으로 올려야겠네. 지금 나라가. 여러분. 후쿠시마 오면서. 방류는 오히려 지금. 요러는 한 30%고요. 네. 70%가. 야 이런. 자. 임세윤 소장님 지금. 유행어 만드셨죠. 여보. 어머님 댁에. 고속도로 놔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여보. 장모님 댁에. 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거죠. 근데 장모님 댁이 아니야. 사실은. 여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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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 우리 땅. 이렇게 된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니까. 유행한다고 합니다. 오마이티비에서 그걸 편집해서 올려놨던데요. 아. 그 기자회견 때. 앞단에 한 거 얘기. 그저께 기자회견 때. 그저께. 임세윤 식당 팀이 올렸나요. 네.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어제 갑자기 또 라이브 방송을 임세윤 식당. 그냥 사사로운 얘기 좀 하죠. 아니 아니. 이슈 좀 얘기 좀 해요. 이슈 좀 얘기 좀 해요. 이슈 좀 얘기하세요. 잠시. 아니. 사사로운 사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한참 지금. 심각한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저는. 인사티티바. 임세윤 식당 TV를. 띄워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희룡이가 그걸 따라간게. 불려났다는 이야기만. 일단은. 원희룡이가. 너무 말이 안되는 전제조건 내세웠잖아요. 야당이 사과하면은. 사과해야겠다. 근데. 야당이가 어떻게 사과합니까. 야당 동절이야.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한거에요. 어리둥절이래. 야당 동절이야. 야당 동절이야. 풀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원희룡이가. 장가버렸어요. 나는 이게. 원희룡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지 살려고 잠근거고. 제가 장갑하는데요. 이거 결국 나중에 특검 들어가면은. 원희룡은 면책이 됩니다. 사업을 중단시켜서. 혈세를 막았잖아. 혈수 낭비를. 그러면 원희룡이. 예를 들어. 그게 자기 혼자 독단으로. 이 사업을. 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백지에 한건 아닐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이 있어서. 한 행동이다 그러면은. 본인은 빠져나가고. 이제 대통령실만 처벌을. 그러니까 이번에. 백지와는 대통령실과 교감없이. 지 살려고. 지 살려고 한거고. 인수위 때부터 했다고. 자꾸 떠들잖아요. 네. 아마 아실거야. 모든 정권의 큰 프로젝트들은. 인수위 때 이미 다 짜서. 맞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할 놈들을. 증을 줘요. 당연히 이건 인수위 때 했으면요. 요거 할 놈을 골랐겠지. 네. 원희룡이가 선택됐겠지. 그렇죠. 알았겠지.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인수위 때 했으니까. 내 취임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걸 빠져나가고. 백지와로 빠져나가고. 두 개를 다 빠져나가는 거지. 아마 원희룡 본인과 참모들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건 국정적 특검으로 갈 거다.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고.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다니까. 완전히 이제. 불법 비리 처벌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김근혜 입장에서는 일단 데리고 와서. 쪼있뜩 하고. 말을 맞춰야 되고. 근데 그 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인사에서. 1, 2차관이 모두 바뀌는 데가 국토부만 아니거든요. 다 청와대 용와대 인사들이. 한 명은 좀 관련 있지만. 한 명 아예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가서. 원희룡을 사실상. 윤석열 김근혜가 견제하러 보냈고. 그다음에 이번 이 고속도로 게이트가 엄청난 거니까. 그것을 잠재우려고 보냈다. 아니나 될까. 공무원들이 지금 2, 3심에 테이프를 꼬였어요. 이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응하는. 지들이 무슨 김근희 사조직도 아닌 공무원들이. 저는 조금. 그러니까 변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또 다른 또 경우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냥 저의 생각으로 내 피셜로는. 이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공모해서 갑작스럽게 바꿨잖아요. 이른바 이제 양평군수도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통령도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이 셋이 3각 슬립 공고가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한 달 만에 이게 바꾸고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세 명이 다 가담을 한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냐하면 원희룡이 월요일에는 아 이거 좀 늘공이 이러다 보니까 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늘공 탓을 했어요. 이거는 어공 그래서 어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약간 몸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금요일이 7월 6일 날 목요일에 펄펄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면 백점에서 화를 내고 눈동자 막 동굴 흔들리고 막 무슨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급발진하지 않았어요. 얼굴과 눈이 정신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었어요. 정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전에 당정협의회 했었을 때 그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어딘가 전화를 하고 나갔대요. 그 후에는 이 얘기는 회의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 제보가 들어온 건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하면 그 사람들 추측으로 저건 분명 대통령실이랑 얘기하는 거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회의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어벅 어벅 가더니 기자회견 하러 간 거예요. 기자회견 가서도 이제 의원들이 딱 병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지금 열받았죠. 네. 그런데 의원들이 병풍처럼 있는 것도 웃기죠. 다 헌법기관들인데.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걸 안 하겠다고 빵 터트려. 그런데 의원들도 아이 깜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저희가 제보인데 이후에 동선이 동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뭐 저희가 증언으로 들은 건데. 저도 제보 받은 게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체를 밝힐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제보가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원희룡 장관의 동선과 행적, 관용차 뭐 어떻게 하는지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까면 용산 간 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용산에 일단 백지화를 하고 나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러 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백지화는 일단 했고 라고 생각했는데. 변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혼자 질렀으면 야 새끼야 너 네 맘대로 왜 질러. 하고 불려고 한 거다. 이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이게 그 두 분 다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럼 만약에 원희룡이가 아유 이건 우리 늘궁들이 그 잘못한 거네요. 오늘 홍준표도 지적을 했잖아요. 오해받을 지적을 했다. 이하부정관. 오얀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치지 마라 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하부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준표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참전한 거거든요. 안철수도 참전했고 다 참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지적이 많아요. 이것을 이유씨는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희룡 입장에서는 아 좀 오해받을. 처음에 오해받는다 그랬잖아요. 안그러겠다 했으니까. 강상면으로 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지가 사과하고 어떤 사퇴하고 했으면 이 건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오난까지 백제하면서 엄청 내쉬가 돼서 온금이 다하게 됐잖아요. 저는 이건 아마 윤석열 김건희가 바라지 않은 안이 됐을 수 있다. 온금이 다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국의 최대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라투 간 것도 국민들이 잘 몰라. 오히려 이 고속도로 개특되면서 다들 분노와 품에 있어. 도망간지 아닙니다. 도망간지. 근데 이 소리는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아 온희룡이 개질환하면서 이슈가 윤석열 김건희한테 온희룡한테 갔다. 온희룡 쎄꼽힐 생각으로. 그래서 방어를 잘했다. 칭찰로 받았다 이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 이제 돈 받은 건이 하나 돌더라고요. 기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건데 원희룡이 지금 방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자기는 막았다고 도망가고 있는데 뭘 방어가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누가 했냐라는 게 나오겠네요. 누가 했냐. 원희룡이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재결할 거냐. 그렇죠. 원희룡은 다 도망갔어요. 두 가지 이권에서. 그럼 비행기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조인트 당하고. 그래서 이제. 박살나고 오나요. 이것은. 대통령 부부나 최은수는 전혀 진짜 몰랐다. 공무원들이 인수해서 과잉충성으로 추진한 것 같다.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사퇴. 사퇴로. 왜냐하면 지가 직을 건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생명 건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생명. 그래서 원희룡을 내치지 않으면. 이게 특검이나 국정성 하면. 진짜. 그 전 가족이. 구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뭐. 사퇴 압력받고. 조인트 까이고 이러면. 나중에 여기도 뭐. 불지 않겠어요. 자기 사려고. 원희룡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가만있지 못했죠. 어쨌든 지금. 여야가 공통적으로는. 백지화 안 된다. 이건 지금.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희룡이 백지화 시켰잖아.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 쓰고. 완전 도망갈 거에요. 아. 나 때문에 지금. 어. 재개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사표를 내리면서. 재개해라. 이렇게 해서. 완전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고. 근데 이제. 재개를 하는데. 그냥 재개할 수 없잖아요. 아. 차관. 뭔가 다 조사를 하고. 다 따져보고. 재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도망가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여야 간에. 힘여루가 되겠지.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받을 걸. 안 받겠다 했잖아요. 저거. 여당은 근데 저거를. 특검과 국정사 없이는. 재개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도망가도. 원희룡 우리가. 그 증인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아. 부르죠. 그냥 무기겠지. 내가 했잖아요. 난 죽었다 까도 몰랐고. 그래도 내가 막았기 때문에. 혈세는. 내가 지키지 않았냐. 요 두 가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분명히 아주. 재밌게. 복합하게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박근혜철 선생님. 국정농단과 비슷한 거 아니냐. 막. 엄청 터져 나온다. 마침. 그. 공공지구 옆에. 백안리에. 농지법 위반도 지금 확인했고.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걸로 확인했잖아요. 네. 네. 대선 전에 국민의힘에서 농사 짓는다는 난리 피웠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짓고 있어요. 농지법 위반이고. 옥수수 모형을 짓는다고 하죠. 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상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그. 제가. 대선 전에 고발한 게. 다. 무형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농지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는 모르고. 이기 신청했는데. 그날. 경영신문. 아니. 한겨레신문이. 농지법 위반을 확인한 거예요. 네. 경기남부경찰청이 좀 연락이 왔어요. 네.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검찰에 다 넘겼는데. 이 신청이 돌아왔더라. 검찰에 부담스러워. 검찰에 자료 다 내셔는데. 이제 검찰에 내셔라는 거. 네. 어느 검찰인지 알려주겠대요. 수원지검 여주청에 가있대요. 현재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지금. 이슈가 크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공직위에서 18억 내야 되는데 영원되는 과정. 수사책임자 불러갖고 위험이 받았잖아요. 요거. 이거 국정특검 보면요. 윤석열, 김건희, 최문수는 전원 구족될 것 같아요. 저는요. 거기에 이제 그. 취임식까지 참여한 그 경찰까지 이제 싸그리 다 해가지고. 그 경찰을. 취임식을 불렀으니까. 불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호라는 자가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수습을 하려고 할까요? 이재호는 이런 비슷한 거 하면 수사해 푸는 경험이 있잖아요. 해결사로 나서나요? 이명박 전재산 기부로 이게. 그렇죠. BBK 때. 그 다음에 광업병 그때. 촛불집회 때. 해 본 적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상황을 알았는데. 정말 이명박이가 돈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이명박이라면 이명박 와이프가. 절대 안 내놓는다. 그런데 이재호가 그냥 조인트카고 다 죽고 심장해가지고. 결국 재산을 내놨는데. 이명박이는 그거 말고도 많아. 그렇죠. 워낙 수기 많아. 이명박 일당들은. 양평에 지금 다 뭐 친척 다 땅 사놨잖아요. 네. 내가 또 여기다 올빵 했거든. 올빵 있어요. 지금 29삶이. 아니 뭐 당진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땅도 많긴 해요. 그런데 양평이 제일 많아. 양평이 제일 많아. 29삶이. 그리고 이거는. 몇만평. 그렇잖아. 얘네들. 좀떠둑이여가지고. 좀떠둑이죠. 사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김건희 최훈수 민간은 좀떠둑이에요. 좀떠둑인데 너무 큰 무게를 썼어. 자. 짜실짜실한 경력싸기. 학력싸기 해가지고. 조그만 회사에 있었죠. 그다음에 휴게소 있었죠. 미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노인요양병원도. 큰 규모는 아니에요. 작은 거 다 걸렸죠. 그다음에 정대택 선생 이런 분들 사기 쳐가지고. 돈 벌다 가지고. 주로. 주가 조작. 진짜 짜긋짜긋해가지고 16억 벌고. 주가 조작도. 사실 규모는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죠. 막 몇백억대. 몇천억대는 아니고. 고노수 돈 받아가지고. 몇십억대. 완전 좀떠둑이. 이제 양재택 검사 만나고. 윤석열 검사 만나면서. 그걸 비효받고. 비리 공동체가 돼갖고. 직분까지 해버리니까. 진짜 크게 해먹으려고. 간이 커졌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최소 몇백억 남는. 개발 이득을 남겨버리려고. 거기가 이제. 그 단지로. 주. 아파트 개발해서 지으면. 삼천세대 이상으로 된다고. 네. 지금 뭐. 엄청난 이득이 나온다고. 벌써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보니까. 이재호가. 원로. 원로라는. 이재호가. 네. 안 할 것 같은데. 죽어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얘기해 왔는데. 그걸 포기하라. 정대택 선생님하고. 동호 보다가. 뒤통수 치고. 정대택 선생님 감옥의 번호고. 지금도 계속. 정대택은 악마 같은 놈이라고. 얼마 전에. 명예훼손으로 무고를 해갖고요. 정대택 선생님. 지금 다섯 번째 기소가 됐어요. 윤석열 김건. 아니. 최윤석 김건희 일가 때문에요. 그렇게 집요하게. 돈 한 푼 안 내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내놓을 겁니다. 근데. 변 대표 말처럼. 이렇게 금물 선택하는 게. 지금 벌써 윤상현이랑. 김재원이랑. 홍준표 등등등 나서서. 기부하고 끝내는 게 어때. 막 이렇게. 조은진까지. 여러 명이 지금. 이걸 오해받는 상황이다. 뭐 기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면 그냥 아예 진짜로. 이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기부 안 하잖아요. 이혼시킬 겁니다. 기부 안 하고 이혼시킬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군 자체가 붕괴되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뭐. 이제 김건희의 뭐. 사촌을 잡아가라. 얘가 다 했다. 이제 두려워 씌우고 끝내려고. 아. 실제 사촌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그렇죠. 한국학위가. 이명박애들이 원래 잘하는 수법이죠. 최은순 땅. 아들 딸 땅. 그 다음에 사촌 땅. 최은순 씨의. 특수관계 남성으로. 뭐. 차명 보유 땅. E.S.I.N.D 땅. 뭐. 분명한 것은. 계속 민주당에서. 지금도 계속 차가게 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사는 집을 부부집이라고 그러고 땅도 대통령 재산 목록에 올려져 있으면 윤석열 부부 땅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네요. 윤석열 일가 땅. 그렇죠. 윤석열 일가 땅. 윤석열 부부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차가걸은 마치 청하에서 이상한 짓 한 것처럼만 비추지잖아요. 윤석열은 아무 상관없이. 근데. 윤석열이랑 함께 저지른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실제. 윤석열도 친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친척은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윤기중 아버지부터 해서.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칼을 간다. 김건희에 대해서.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윤석열 친척들은. 네.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이제. 아마 윤석열 쪽. 친가들이. 야. 딱 내놓은 애들. 아니면 이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게 희한하게. 윤석열 쪽. 친가 쪽은. 지금. 외척들은 바로 하고 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친가가 너무 안 나와. 아무 얘기도. 아버님 얘기도 안 나와요. 아버지 얘기는 그냥. 어쩌다 교수였다. 이거 하나.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줬기 때문에. 주름이 있는 거 같아요. 일본 문무성 2호 장학생 있다.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어머니 이야기 안 나오죠. 윤석열이 형제자매가 있대요.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뭐. 지금. 무슨 꼬꼬인지 모르겠어요.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김건희가 아예. 싸움 나가지고. 다. 짓밟아올 수도 있죠. 가만있어. 윤석열 내 거야. 하면서. 내가 키웠어. 니네 뭐 했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윤기중씨가 아버지가. 원래 뉴라이트에요. 네. 이명박기랑 친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라인들이 움직일 거라고. 암튼 여러분. 진짜 이. 고속도로 게티씨는요. 정치검찰의. 불법범죄 비리하고. 조작범죄. 국정농당 국민의원이었던. 이재명. 송영길에 대한 수사든. 이런거 다. 이거하고 함께. 중대한. 탄핵사유. 퇴진사유가 될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미디어치. 임재현식당. 안진걸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요. 더 강하게 안대하고. 이번 토요일. 이제 한동훈 동네시가. 집회를 하잖아요. 대규모로. 오늘 뭐. 충청북도에서도. 버스 한대 올라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부산에서도. 연락왔는데. 부산에서도. 어. 전국집중집회 가기전에. 와서. 함께하고 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또. 이경대변인님. 이경대변인님. 꽤 유명하신 패널 있잖아요. 그분 오셔서 발언하겠대요. 용기있게. 이렇게 막. 진보중도 보수연대 인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토요일에 1시 많이 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한동훈 이슈가. 중심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발언하는 분들이. 고속도로 계속 이야기 할텐데. 중심은 아니지만. 또 한마디씩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날 많이 와주십시오. 한시에. 예. 임승선생님께서도. 이번 토요일날 발언 준비하셨죠. 네. 이번 토요일날 발언 하시는 거 아시죠. 양무석 박사님 못 오시니까. 빡친당. 혼자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에게 보내는 공문. 동의가 없습니다. 공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서명이 지금 거의 다 다 돼서. 아마 내일. 진보중 중도 보수 인사 한 100여 명 몰였나요 이번에? 아니요. 한 50여 명. 50명. 여러분 50명도 어디입니까? 이틀 만에 모다보니까. 그것도 태블릿 PC 온투와 관련된. 최초의 진보중도 보수 연대. 좀 질문도 구체적이죠. 공문입니다. 어쨌든 다 질문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에 지금 최종 마지막에 손혜원씨까지 서명을 하면서. 손혜원 전호원. 네. 50여 명이 돼서. 최대주 회장도 이제 보수했었고. 그리고 보수에서 그동안. 우리하고 같이 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상로 전 MBC 기자하고. 윤창중씨가 서명을 했습니다. 완전 이제 그런. 진짜 이건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집회하고. 방송하고. 투쟁인주의 진보보수 연대인데. 판이 더 커졌네요. 더 커졌고. 사실은. 10명 정도가. 원래 한다 그랬는데. 다 취진동의하지만. 때를 좀 보겠다. 때를 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윤석열이. 내 자리는 챙겨주지 않을까. 아. 그 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박사는 어떻게 한다요. 아. 김종인 박사도 한번. 만나셨다는. 서문이 있던데요. 책을 읽고 다 이제. 동행됐는데. 어르신도. 그렇죠. 이제 바로 나서기는 좀 그렇겠죠. 왜냐하면 송영일 전 대표님도. 여러 번 책 읽고. 대화하고. 숙고하고. 하면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송 대표는요. 지금 쏟아지는 이. 태블릿 과정. 재판기사는. 탁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김동인 할아버지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나가시겠죠. 하하하하. 좋습니다. 그. 주요 어떤 분들이. 이번에 정말. 50여 명이면. 오늘 보내요. 내일 보내나요? 내일 정도 보내야죠. 보내고. 보내고. 보도자료도. 같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좀. 대대적으로. 좀. 레거시 언론이 계속 이기만 한데. 나는 이거. 도주자료도. 물어봐야. 야. 이거는 정말. 태블릿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안 쓰기로 담아버렸나 봐. 이거 완전히. 이번엔 이제 어쨌든. 재판도 나오고 했는데. 태블릿 PC도 들어갔지만. 한동훈 왜. 답변이 없냐. 아무 반응이 없냐. 변희재 씨를 왜. 구속시키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 최근에. 서울중앙사처장이. 증거를 제출 안 했다. 이런.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언론이. 이례적으로. 진보중돈 보수인. 인사 50명 연명에서 했다는 것 자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보도 같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니까. 법무장관 집 앞에서. 좌우 인사 한. 거의. 발언자만 한. 2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언론사와 법조팀이 다. 외면한다는 게. 나중에 이제 정말.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돼. 진짜. 도전. 기자로서 자질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일단. 이번 공문에 참여한 사람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변대표님 최종. 그. 명담원이었으니까. 보면서. 잠깐 봐주시고. 임 소장님께서는. 아침에. 상을 드립니다 하고 오늘 쉬었나요. 오늘 쉬었나요. 오늘 이제. 뭐 일정이. 출연자가. 최대집 회장. 오늘 서울의 서울의 최대 화제는. 최대집 전 의원 회장이 출연. 누가 댓글에. 야. 서울의 서울의 이 문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그냥 이게 시간상 그냥 제가 그냥. 저 어차피 매주 하니까. 최대집 회장님 하시고 그냥 제가 안 하는 걸 했는데. 네. 서울의 서울의 독자들이 항의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아니 아니. 내일 아침에. 상을 드립니다. 요즘에 뭐. 가장 핫하신 분이 임세인 소장님. 변대표님 말씀은 전에. 임세인식당. 인사이트TV. 안잉얼TV. 미디어치. 뉴스맥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잠깐 해주시고. 자. 이번에 참여하는 50여명. 유명한 분도 꽤 많는데요. 안진걸. 최대집. 김용민. 아까 얘기했던 이상로. 백은정 대표. 윤창중.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네. 박명규 씨라고 보수의 그. MBC 전 PD. MBC 전 PD. 윤선희. 이동한 변호사. 강민수 인사이트. 우리 인사이트 대표님. 백혜숙. 푸르장 대표. 농민운동가죠. 양문석. 강민구 청라이터 원래는. 김준혁 교수. 오. 한신대 교수. 박진영 교수. 임세은. 그리고 오영국. 네. 태블릿진상규명이랑 보수고요. 양이삼 목사. 목사님. 김호경이 대구에서 원래 태블릿운동 같이 했던 분이고요. 김병규. 세무장제. 이분들 이제 대구에서 같이 했던 분이고요. 조영환 어린 보수고요. 박승복 목사. 김영수. 경남여성신문사. 이분들 이제 우리 보수 쪽이고. 변희재. 그리고. 김성숙TV. 최한욱. 최한욱TV. 박대희. 끼어 있는 내고시민들 팀이고. 안혜욱 팀이. 안혜욱 선생님. 손혜원. 오. 손혜원으로. 어마어마하네요. 파워풀하네요. 명단이. 그리고 이런 연대. 조합이 어딨어요. 이런 조합이. 제가 윤창등 씨랑 한 문세에 이름을 올리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광훈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이런 김에. 이 참에. 나경훈까지는. 나경훈까지. 나경훈까지. 김영민 목사님은 정광훈이라도 손잡게. 일단 몰아내다. 일단은. 다들 엄청 고뇌가 있고. 입장차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대의와 명분과 신뢰에서 저희들이 결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참에까지 윤창중씨가 되게 재밌었는데. 윤창씨 어쨌든 태블릿 PC를 같이 갖고 저랑. 네. 계속 이 모니터 해왔는데. 김영민이 저랑 같이 지난주에 박근혜 사죄를 갔잖아요. 김영민이가 이제. 대구에 박근혜 사죄 앞에서 이제 돈벌이 하나 갔다고 윤창중씨가 막. 30분 동안 김영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저자 뭐. 낙검수 할 때부터. 돈 욕심에. 막. 살이 독지적지 떴더니. 이제 박근혜 사죄 앞에서 돈벌이를 갔다. 근데. 아니. 김영민 목사와 박근혜 사죄에 가서 태블릿 PC를 함께하자 그랬을 때. 돈을 누가 쏴 주겠어요. 박사모가 쏴 주겠습니까. 누가 쏴 주겠습니까. 네. 그렇죠. 30분 동안 김영민을 욕하더니. 왜 그래. 마지막 결론이. 그래도. 채보리 진실에 힘을 보태는 김영민을 욕하면 안 된다. 아. 본인은 30분 동안에. 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고. 자아가 막 여러 개 있나. 2분 동안에. 그렇게 나쁜 놈이지만. 그게 욕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정리한 드라마. 네. 그래요. 네. 네. 논쟁도 할 수도 있고 선의 경쟁도 할 수도 있죠. 그건 나중 일이니까. 일단. 적극 응원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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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도 있고. 정말 막장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게 이 정도면요. 저는 그 숨겨진 게 얼마나 많을 지가. 솔직히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곳과. 어떻게 보면 정말 싸우는 전쟁판인데. 여기서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선비. 선비 노릇을 하다가 우리가 죽어요. 선비 노릇을 하다가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총칼 들고 있는 거 없는 거. 주먹까지 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윤창중이고. 누구고 그냥. 뭐 같이 얘 죽이는데. 일단 환영입니다. 일단 환영. 일단 뭐 짱토리라도 같이 던지는 건. 그때는 잠시 동지하는 거지. 뭐 어떻게 못 짜냈어요. 맞습니다. 선비로는 못 싸웁니다. 붓으로 어떻게 싸워요 아무리. 아무튼 변 대표님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정통보수 인사들이 꽤 이번에 이름을 올리신. 존함을 올리신 거 보니까. 조금 송영길 전 대표님의 투쟁. 그다음에 tvpc 온투복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자극을 좀 받으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우려하거든요. 이거 못 넘어가겠다. 이거 못 넘어가겠다. 그래서 상당히 흔들려요 보수. 그 정도로 이슈가 큽니다. 스픽스에서 보니까 보수패널 분이 옹호를 못 하더라고요. 비판하시더라고요. 옹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옹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행씨가 옹호하더라고요. 이야 몇 명 있더라고요. 되게 논리가 말도 안 돼. 김행씨 논리. 내가 김행씨랑 한번 붙고 싶어. 하나하나 다 반박해 붙어.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옹호를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진짜 JCT니까 땅값 안 온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모 변호사가 진짜 너무 심하고 옆에 남양평 IC 있어요. 1분 거리에. 보수 쪽에서 이상로씨가 MBC 정기자가 이번에도 태블릿도 참여한 사람인데 원래 부동산학 박사거든요. 그분 영상은 내가 미리 올려놨는데 깔끔하게 사용 잘 내놨어요. 그분도 지적하잖아요. 조선일보랑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다 오줌 말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잠깐 봤는데 강경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도 이건 진짜 문제다. 이건 해명이 안 된다. 7월 18일날부터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는데 작년 윤석열 두 달 지나고 그 다음에 전진성 군수 18일만에 이 자들이 그전에 물론 용역도 주긴 했지만 그 작업 시작된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뭐 고속도로 기획터 관련해서 할 말은 엄청 많은데 그분은 내일 이은영 소장이야. 여론조사 전문가 안진거티민센식당TV 인사이트 공동으로 이은영 소장이 지금 여론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지율 그거랑 고속도로 기획터 문제의 다음에 금요일 날은 최재단 위원장입니다. 여주왕병민학 위원장 농민운동가 출신인데 안전전문가요. 그래서 임선식당TV 안진거티비에서 심층 쪽으로 목금 다를테니까요. 그때 많이 와주시고 오늘은 이제 장시호 판결 다시 한번 근데 아쉬워요. 변대편이 언론사들이 장시호의 진술이 기각됐다. 신빙식 없다. 이게 야마해야 되는데 최순실 PC로 확인됐다로 야마를 뽑아버리지. 기자가 기자가 브리핑을 했거든. 했는데 그 내용을 빼. 못 알아듣는거에요? 아니면 모른척 안인거에요? 이미 검찰이 작업했어요. 검찰이 미리 전날에 술을 처먹였던지 이걸 어떻게 20명이 똑같이 그 말을 빼냐고. 모든 20명 기자가 다 뺐어요. 장시호 주장에 기각됐다는거에요. 핵심이 그건데요. 판결문에. 판사도 그걸 강조했거든요. 우리도 기자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 빼고 19개 여론사가 다 그렇게 샀어. 정말 이거는 정말 언론 민주주의는 언론사들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건 도저히 특히 종편이 이거 내겐 다 없애는다고 봐요. 도저히 이런 것들은 언론은 아니 최소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태블릿 PC 최순시께 막 다 돌려줘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밝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례적으로 판사가 최순시 장시호의 취득경이와 태블릿 PC 관련된 진술이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다며 태블릿 PC2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중앙지민 4차장에 책은 자백하고 딱 묶어서 그럼 당시 특검이 이게 국정동당 증거라고 흔들고 이거 기자회견하고 언론 볼에 나이 나는데 그게 조작인거죠 왜 여전 제가 당장 다음주에 장시호를 유증죄로 법적으로 장시호 거짓말 했다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법조 전문기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짚어줘야지 그걸 싹 다 빼고 심지어 연합뉴스는요 아예 최성원이 사용한게 법적으로 입증됐다는 거짓말을 그런 말 안 했거든 판사가 한 발 더 나가네 판사는 특검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최성원 거니까 가장 어리겠단 말이에요 거짓말에 갖다 썼어요 연합기자는 그렇죠 그자는 따로 소송 들어갑니다 아니 하도 최순실 거라고 특검을 주장하고 최순실 또 달라고 하니까 일단 돌려주지만 근데 장시호가 가가지고 2016년 10월 말에 그 혁명 국면에서 갖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친구한테 몇 달을 맡겼다가 아들의 여자친구라 또 이제 보니까 아들의 여자친구 그 그 꼬맹이 여자친구한테 몇 달을 맡겼다가 자기말로 엄청난 중요한 증거에서 최순실이 그거 처리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줬다는 거야 그 아들이 다섯 살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섯 살인가 다섯 살 짜리가 태블릿스도요? 그 당시? 코맹이 몇 달 맡겼다가 갑자기 태블릿 PC1에 대한 우혹이 막 제기되고 논란이 되니까 특검사팀에 갖다 줬다? 두 달 만인가 세 달 만인가 이거는 재파문이 싹 다 거짓말이라고 이거는 애초에 근데 증거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제가 정말 속았다고 당시 태진 행동의 대변인으로서 제가 스픽스에서도 고백을 했잖아요 시청자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사과를 했냐면 국정동당 증거 또 밝혀졌어 제가 소리를 치고도 안 했다니까요 또 밝혀있어 최순실 거 맞아 또 밝혀있어 근데 그게 증거로도 제출 안 됐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 태블릿이 조작이다 이퀄 탄핵 부정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데도 성경기 대표도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탄핵 퇴지라고 상관없고 불가피했고 더 본인들이 출세하려고 이걸 더 더 죄를 덮어쓰고 덮어쓰고 하려고 한 과정이었던 건데 회사는 안 될 짓을 한 거면 설련 탄핵의 장당성이 일부 훼손되나 있더라도 밝혀낼까 밝혀내야죠 뒤로 탄핵이나 퇴진이 물러지는 상황은 안 생기겠지만 그리고 이미 이제 역사의 심판은 다 끝난 일이잖아 그럼요 탄핵 되고 지금 뭐 다 풀려나 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얘 조작했던 사건은 이거대로 밝혀내야죠 그리고 박근혜 자체가 윤석열 취임식에 가면서 박근혜 스스로 정치적으로 승복을 한 셈이 됐어요 탄핵을 인정해 버렸잖아요 자기가 할 수가 없어 박근혜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이 흘렀는데 일단 우리 변대표님 평강생강의 상상 상상순배 나 이거 이런 거 이렇게 계속 많이 먹어도 되나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백봉도 먹어야 되지 방어즈부터 해가지고 방어즈 망카 먹어야 되지 심지어 지난주 일요일날은 백봉 오골계 농장에서 윤석열 사과랑 박지영 동란이랑 세 분이 노래도 하고 콘서트도 했다면서요 이야기 잠깐 하면서 일단 오늘은 요거 제가 따드렸어요 드시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도 뭐 부작용 없나요? 근데 아니 몸에 몸에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백봉 다 먹었어 땅에서 1분만 보고 오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아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진보기가 유튜브에 광고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도 해주시고 춘천 백봉 오물교 농장 어떠셨어요? 콘서트랑 간단하게 구원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아 또 해? 200여 명 정도 시민들이 왔다면서요 거기까지 춘천 3골까지 비가 쏟아져가지고 왜 취소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모든 분들도 있어서 비에르 차원에서 백봉 오물교 농장에 힘도 실어줄까 백봉 농장이 잘 돼서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지금 개설하는데 아 지금 저래요? 9월이나 10월에 공장이 완공되면 기념으로 콘서트 한 번 더 크게 한다 네 좋습니다 애용자로서 그때는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봉 오물교는 진짜 몸에 좋은 거 맞죠? 아니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먹고 있어요 네 다 먹었어요 과연 그때 사온 거 다 먹어서 저도 우리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기력이 너무 없으셨고 못 일어나셔서 보내드렸는데 진짜로 어머님께서 조금 나아주셨다고 엄청 나아졌다는 말을 한 번 안 되니까 이게 약이라서 막 안 아프다가 막 확 낫은 게 아니라 몸이 약간 점점 컨디션 좋아지는 느낌 있죠 그런 거 들고 저는 특히나 제가 피부가 건선이 있어요 엄청 심각하거든요 아마 다 아시죠? 엄청 빨갛게 올라오는 거 저는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 게 많이 점점 빨갛게 올라오는 게 있던 게 없어진 건 아닌데 더 올라오진 않아요 네 그것만으로 저는 또 이제 장어즙 협찬 협의안을 장어에 가서 장어즙 해 터지겠어 미디어치에 광고를 좀 내면서 광고 협상하러 가는 거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를 좀 내고 당연히 미디어치도 식구죽도 많고 투쟁할 일이 많으니까 하셔야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저쪽 국민의힘이나 정부 저쪽에들 맨날 가서 나쁜 것만 먹잖아요 오염수 먹는다 그러지 물고기 똥 먹지 그러니까 막 그런 것만 쳐먹는데 우리는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있어 보니까 우리는 삼삼순백 먹고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보험채께 상담받고 광고받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선크림입니다 투쟁할 때는 선크림 투쟁할 때는 낮에 꼭 선크림 글램모어 선크림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크림 다크세클 아이크림 다크세클 아니에요 주름에 눈가 주름에 아이크림 저는 이게 가격이 좋아서 목까지 다 바릅니다 보통 아이크림 비싸서 이만큼 바르는데 왕창 바라요 네 글램몸이다 여전히 저희는 광고할 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이분들 또 우리가 중소기업 잘 때가 나라가 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제가 돕고 이 중소기업도 소중의 광고를 안징글TV 미디어치 같은 데도 내시잖아요 그걸로 제가 좋은 투쟁도 하는 거니까 너그레이 봐주세요 이 댓글에 너무 웃겨가지고 이름님께서 안징글림 어쩐지 피부가 꿀피부더라 안 먹어서 안 먹지 않았어요? 백보? 백보는 백보 유일하게 안 먹었는데 아니요 세 개 먹었어요 아버지한테 다 보냈어요 세 개 세 번 먹었어요 맛있어요 몸에 좋은 느낌 왔어요 안 먹은 사람 한 명을 안 먹고 안 바르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이제 먹고 바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변대표님은 제가 이번주 일정이 또 뭐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정이나 방송을 공지해 드리고요 아니 정말 늘 하는 거고 좀 특이한 일정은 내일 오창희 선생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오창희 팀이 인권년대 오창욱 국장님이 진보종돈 보슨대 최근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게이트 투쟁에도 나서고 방송 한 달에 한 번 내일 서울의 서울의 오창희 팀 다 세시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저를 구속 기소한 검사 홍석현 검사 사무실 변호사로 개업해서 네 YK 로펌에 가서 제가 규탄 집회를 하는데 홍석현하고 윤석열이가 둘이 만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수사 기소 검사가 예약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렇죠 그건 진짜 심각한 사건이죠 윤석열이에게 어떤 사주를 받았는지 밝혀라 YK 로펌에서 집회를 합니다 윤석열이가 여러분 방상훈과 홍석현을 비밀 독대를 했어요 다 피고인이거나 주요 사건의 관계자예요 특히 변 대표님 사건과 한참 논쟁 중인 홍석현이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변이제 죽여달라고 했으면요 그럼 지금도 윤석열이 다 했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당시에 아 그래요? 그러면 징역 2년 구형할 거 5년 구형하죠 뭐 구속시키죠 그리고 판사들한테 적당히 압력 행사해서 아주 그냥 몇 년 감옥을 살리게 만들죠 만약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지금도 탄핵에 있어서 감옥 버려야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럼 방상훈은 제가 고발했는데 민생경 교수님께서 임재경 교수님께서 한참 검찰 수사 좀 하다가 방상훈, 방종호 그 일과들 그걸로 수사를 안해요 저는 분명히 방상훈이 윤석열한테 야 조선인공 관련 수사들 좀 다 무마시켜달라 말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 알아서 그리고 다 봐줬다 이제 우리가 고소하면 너무 고소고발하면 이제 약간 얘네 또 했어 이런가? 왜 이렇게 수사를 안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의 고발이 진짜 예리한 고발이에요 무서운 고발이니까 무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 기리도 그렇고요 저희 다 대추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발이 지금 임세윤 소장님이 김기현 아들 코인사기국을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발장 와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양평고속도 게이트 때문에 지금 이번주 쉬고 다음주 저희가 할 거예요 반드시 합니다 저희는 일단 변대표님은 매부쇼 지금 수연난장판 올라가 있는데 엄청 보고 계시네요 벌써 오늘 지금 우리 조회수 얼마 남았습니까? 아까 미디어치에서도 한 200명까지 들어오셨고 최욱이 주도해서 안진 걸 조회수 안 나온다고 그냥 막 엄청 비웃던데 근데 다른 사람 문화도 최진봉 교수와 같이 같이 비웃을 수 있나 그래도 되는 거야? 본인은? 최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이 형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기 있는데 진짜 최진봉이 형 뭐야? 최진봉은 최진봉팀이 없어 최고 우리 앞으로 최진봉 교수님 연구 출연 중이십니다 너봉만 팀이 최진봉 사슴단 아닌데 거기도 동접은 한 1000명 안팎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도 아까 안잉얼TV 700명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미디어워지는 아까 1200명 아까 방송한 사람 중에서 이현주씨야 우리가 좀 먼 사람이고 오윤현 조회수 나오고 정영진 나오는데 같이 웃는 사람 중에서 최진봉이 웃는 게 약간 좀... 근데 오늘 메모리쇼에서 우리 민성경연구소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도로 게이트 제일 먼저 폭로하고 잘했다고 다만 안잉얼TV에서는 많이 안 본다 아쉽다 홍보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메모리쇼 고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요난장판 변희재 대표 나온 거 지금 올라가 있는데 벌써 40만 엄청 보고 계세요 송영길 대표 거는 130만 돌파했더라고요 그때 송영길 변희재 대상 오늘게요 동작이 8만 나와서요 송영길 대표 때가 7만 8천인데 그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요 권력자들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변희재 대단하다 대단해가 이번 올라왔는데 벌써 38만 40만 가고 있습니다 자 임세용 소장님은 끝나고 오늘 빡친 다음 스픽스 양석 박사님이랑 7시 50분 내일 아침 서울에서 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일 5시 50분에 여론조사 전문가죠 우리 진보증도 보수연대에 가담하신 이번 토요일날 발언단다 생각하니까 이은영 소장님 그 토요일날 발언하기로 했어요 제가 통화했어야 되는데 그때 문자 주고받다가 전화 한번 좀 더 하시죠 어쨌든 진보증도 보수연대에 점점 뉴페이스가 늘어납니다 그건 그만큼 변희재 대표님이나 송영길 대표님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렇게 새로우신 분들 많이 환영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그럼 내일 저녁에 임세용식당TV 안딩을TV 인사이트TV 이은영 소장님 방송 5시 50분 금요일날 최재반 위원장과 양평 이슈 이번주 총정리 한번 임세용식당TV 안딩을TV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임 소장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저희부터 빡친 방으로 임세용 소장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임세용식당TV 미디어치 안딩을TV 인사이트TV 구독하여 좋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